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요 좋은 정보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분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혹은 또 왜 실내에서 식물이나 분재를 하시다가 보면은 나무가 물이 잘 안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분갈이 철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무리하게 분갈이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요 경매장에서 약 한 달 반 전에 경매장 소개 한번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 경매장 원장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싸게 주신 황피성 소사입니다 근데 이게 취민이 갖고 있었는데 이 화분에 물이 좀 잘 안빠져요 그래서 이 비싼 나무거든요 이거 돈병만씩 주고 산거에요 근데 이 나무를 비싼 나무를 지금 분갈이 철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무리하게 분갈을 하면은 장가지도 말이고 또 겨울 나기가 힘들어요 제가 물론 뭐 보호실 같은게 있는 분들은 가을 분갈을 해도 뭐 괜찮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나무를 기르기 때문에 겨울 나기 힘들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EM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다라에 EM을 희석하기 전에 영상부터 이제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영상 찍는게 참 힘들어요 막 그 나무 작업하다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작업하거든요 이러고 또 지금 나무 작업할 때에도 전정하는 것도 이제 원래 내가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 작업을 해놔버렸어요 EM을요 이렇게 큰 다라에 있죠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한 100배 1로 희석을 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이제 24시간을 담궈놔요 그러면 이 뿌리 있는 부분에 지금 새카맣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막 그 예전에 막 걸음 주고 난 찌꺼기 같은 것들이나 어 그 태토들이 지금 다 쌓여서 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근닥에서 막 그 외에 이제 그 송곳 있죠 이제 물이 잘 안 빠진다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이런 막 송곳으로 막 그냥 막 찍고 막 그냥 구멍 뚫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물이 들어가지 이런 부분들이 송곳이 안 뚫린 부분들은 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EM을 담궈서 여기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그냥 그 녹아내리게끔 아예 분해를 해버린다 그러더라구요 미생물이 아 분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석은 아니어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무 이제 물이 좀 잘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 계십니다 청주에 아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아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이런 정보들 나누라고 제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이 EM은요 아마 그 저는 이제 한 말에 2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이제 무료로 어 이렇게 그 어 나눔 도 한다고 하는 나눔 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제가 EM 만드는 방법도 다음 편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쌀뜨물 있죠 쌀뜨물하고 당밀 아 그걸로 해서 이제 바로 시켜서 EM을 만들거든요 근데 EM은 아 저는 한 말을 이제 그 액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원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말을 샀는데 여러분들은 뭐 가정에서 EM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던 아니면 동사무소 가면은 무료로 이렇게 나눔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담궈놓느냐 하면은 한겨울에도 안 돼요 아 섭씨 한 17도 이하가 떨어지면은 이 나무가 물을 잘 못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철에 이렇게 나무에 24시간을 담궈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거름 찌꺼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그 두송 노관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특히나 이 노관주나무는요 이 분갈이처리에 분갈을 해줘야지 무리하게 분갈이를 하면은 바로 이 고사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동막골 분재 갱매장에서 빌빌빌 죽어가던 거 지금 살리느라고요 몇 달째 아 제가 지금 쇠 빠지고 있어요 자 지금도 얘도 지금 뿌리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EM물을 이렇게 이색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이 통에 이렇게 담궈서 어 잘 그 저기 하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얘도 24시간을 이렇게 담궈놓을 거예요 제가 해서 여기에 있는 그 노폐물들이 모두 다 싹 그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아 제가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냥 분갈이철도 아닌데 집안에 막 식물들 있잖아요 저기 제가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모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화채로 관리를 하시는데 나무가 화분이 이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거 관리한다고 전부 다 분갈이 하다가 몸살라버리셨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EM에다 이렇게 담궈놨다가 24시간 만에 담궈놓으면은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임시방편으로 물이 잘 빠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제게 이렇게 댓글로나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본명은 밝히지 말라고 했지만 청주에 계신 이성땡 끝에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제 채널을 이용을 해서 혹시 아시는 정보들이 있으면은 서로 남음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17일입니다 제가 그 뭐야 EM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다가 이렇게 건진 지가 이게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그 배수가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소사나무 분갈이라는 것도 이제 그 말씀 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속에 있는 흙 튜토들을 걷으니지 않으니까 이 흙들이 이렇게 다 썩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 굉장히 다 썩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그 뿌리를 제가 또 그 뿌리 밝은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뿌리를 만들어서 이 팔방으로 만들면은 진짜 이건 뭐 굉장히 좋은 명목이 될 것 같아요 이 숲이 터진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를 아 구독자 한 분이 아 이걸 막 그냥 달라고 아 그래가지고 저도 참 그 나무보단도 사람이 먼저 거든요 전화도 몇 번 와가지고 이제 그 분한테 양도를 해 드리기로 했는데 아 지금 제가 좀 몇 년 동안 더 만들어서 이런데에 뿌리 밝은 처리를 해서 팔방을 만들고 그러면은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오는데 아 참 그 내 품을 떼나 보내기가 굉장히 싫은 나무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 나무를요 내가 물을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물이 잘 빠지는가 이 나무 물이 얼마나 잘 빠지나 한번 이제 볼게요 한번 자 물을 아까 한번 주웠었었는데 물이 잘 빠지나 아 지금 제가 그 이해물에 담그기 전보다는 물이 그 상당히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요 부분 어 좀 찌꺼기가 남아있는 부분은 물이 조금 늦게 빠져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금 분갈이 처리 좀 아니잖아요 물론 가을 분갈이도 하지만은 될 수 있는 한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조치로 아 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청주에 계시는 우리 이성 님 아 너무 고맙고요 또 이제 다른 게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이런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제 채널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또 많은 이런 정보들 있으면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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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